오늘 이번 경기가 손흥민의 100번째 골초 어마어마한 오른발 감차가 있었는데 2대1로 이기기도 했고 역사적인 경기였죠 근데 이런 결과 말고도 경기가 정말 그야말로 야 역시 주말은 예능 축구 주말 예능이다 아 주말 예능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경기인데 무엇보다 뭐 선수들이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양쪽 벤치 브라이튼의 대체르비 감독 그 다음에 토트넘의 스텔린이 감독대행 아 기가 막혔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해서 요거 요거 날렸어요 오늘 트래쉬 토크를 굉장히 한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그 장면 좀 설명해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키고프하기 전에 양 팀 감독님들이 만나서 악수하는 건 전세계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딱 시작할 때 악수 잘해봅시다 하는데 이 그림이고 되게 평범한 그림인데 스텔린이는 돌아가는 순간 대체르비 감독이 삿대질했죠 얼굴에다 대고 미국 래퍼들 싸우듯이 막 니가 뭔데 뭔데 하면서 싸우고 우리는 사실 긴장하고 볼 장면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쓱 보다가 어? 왜 싸우지? 근데 스텔린이는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같이 싸우면 이해가 되겠는데 대체르비가 막 스텔린이는? 어? 이렇게 싸웠어 진짜 아니 스텔린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거였어 그랬더니 이제 막 현지에서도 BBC나 뭐 포벌란던도 이게 뭔 일이야 다 놀라가지고 현지 기자들도 트윗을 올렸죠 뭔가 지금 경기전부터 이상한 게 벌어지고 있다 좀 이따가 바로 올라왔어요 포벌란던도 이라는 데서 나왔던 내용이 그 이유를 보니까 경기 전에 사전 기자회견을 하는데 사전 기자회견에서 스텔린이 감독 대행이 대체르비 감독을 디스했습니다 의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전에 말씀한 거를 다시 보면은 선수 시절에 나는 대체르비랑 같이 뛰어본 적이 있다 둘 다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같은 리그에서도 뛰어봤고 제일 상대로도 많이 경기를 뛰어봤다 선수로서는 참 잘하는 선수였다 하지만 감독으로서는 전술적으로 떨어진다 누구보다? 그레이언 포터 감독보다 전술적으로 아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포터는 브라이팅 대회 전 감독이었죠 전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너 대체르비 뭐 근데 원래 또 친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어요 선수 때 좋은 선수였는데 나랑 그렇게 친분은 없어 농담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아 근데 감독으로서는 전임 감독 있잖아 저희 포터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부심이 상하죠 어 그러니까 전술로 전직 감독 바로 직접적인 비교를 했는데 신경 잘 하지 근데 원래 이렇게 전술 없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 전술 얘기 첫째 안 하죠 저는 팬들의 용어 아니야 야 저 감독 전술 없어 이런 얘기는 평가를 하지만 감독들끼리 아무리 서로가 트래치 토크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싱전전을 하더라도 아이 저 감독은 전술이 없어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전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도 재밌는 게 그 스텔린이 코치도 사실 영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에 콘테 감독이랑 같이 왔으니까 아니 재작년에 그랬는데 말을 하는 게 본인이 대감독이 되는 것처럼 대체르비 감독한테 뭐라 했냐면 대체르비 쟤는 새로운 나라 영국 와서 또 잘 적응하고 잘하더라 많이 발전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평가질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감독 딱지를 먼저 얻은 거는 대체르비잖아요 정식 감독이고 근데 스텔린이는 감독 대행인데 근데 감독 대행이 저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경기 전날에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도 있잖아 스텔린이가 그게 말할 입장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퍼거슨 감독이나 벵거 감독이 할 정도의 그런 말을 너 적응 잘하더라 너 발전하던데 요즘에 괜찮던데? 고생해 고생해 이러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전 감독인 전술로도 비교를 해버리고 막 그런 식의 약간 태도를 보이니까 빡이 친 거죠 그래서 딱 인사로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한 거야 진짜 그냥 대구 막 막 뭐라고 하더라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어떻게 싸웠는지 그래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서울은 슬슬 이제 막 막 열이 올라온 상태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오늘 네 막 경고도 그렇고 막 파울도 되게 많이 선언됐어요 막 덩크랑 로메로랑 막 신경전 계속 붙고 막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막 벌어지다가 이제 사단이 한번 터집니다 그거 아무래도 그 골 취소된다 뭐 그 장면 때문에 VAR 봤나? 핸드볼 파울에서 취소됐던 장면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헷갈리는 게 그런 장면이 너무 많았어 맞아요 몇 번 막 이거 갖고 이제 막 선수들끼리 있는데 갑자기 벤츠 쪽에서 붙은 거야 갑자기 중계화면이 그라운드에다가 벤츠를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벤츠에서 무슨 그림이 있냐면은 토트넘 코치진이랑 브라이튼 코치진이랑 대놓고 싸우는 거죠 이제 브라이튼에는 대체르비가 포함되어 있는 코치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토트넘은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코치진이 붙었어요 벤츠 클리어링을 하는 정말 벤츠 클리어링 막 히사리송도 막 나와가지고 막 붙은 거야 막 근데 거기서 되게 재미난 장면이 스텔리니는 혼자 난 모름 나는 여기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딴 데 이렇게 혼자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카세미루가 맨유 신경전할 때 도망가듯이 표상 안 당하려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주심은 못 본 거잖아 왜냐하면 선수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대기심이나 부심에게 얘기를 들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최종 판단은 주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심을 불러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대기심이 막 설명을 해줘요 뭐가 뭐가 이렇게 있었어? 그랬더니 음 음 그래서 이제 가요 양쪽 감독들은 오라고 합니다 퇴장을 다 줘 그러니까 대체로는 자기가 싸웠으니까 할 말이 없어 인정하죠 퇴장감이니까 스텔린이가 나? 난 왜? 나? 나 보란듯이 일부 떨어져 있었는데 나? 한 5미터 옆에서 일부러 또 웃겨 못 들었잖아 나? 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겨서 계속 나가면서도 계속 야 내가 왜 퇴장되냐 내가 왜? 그래서 지금 BBC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스텔린이 대행은 5야드 떨어져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아예 BBC는 그러니까 한 뭐 한 4점 몇 미터 정도가 그러니까 그 관여 안 했다는 얘기야 일부러 티를 낸 거죠 난 진짜 모름 응 난 진짜 오늘 모름 모른 일임 안 했는데 주심은 모르겠어 나는 이제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관여는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딴 데 보는 척 하면서 욕을 심하겠다든지 복화술로 어 저희 대체로비 쓱 뭐 이렇게 했다든지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BBC의 표현도 그렇고 저희가 죽였던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 보였던 화면도 스텔린이는 일단은 관여는 안 하는 물론 그전에 어떻게 때리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명 다 퇴장당했어요 이 이야기를 또 왜 드렸냐면 일단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 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면 스텔린이도 당연히 다음번 경기나 몇 경기 못댈 수도 있었어요 벤치 못 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행인데 감독 대행의 대행이 대행이 또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럴 수는 있습니다 그 퇴장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봤는데 사후 이렇게 살펴봤더니 징계 취소를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그렇게 직접 싸운 게 아닌데 그러면은 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대로 퇴장이 인정된다면 진짜 대행의 대행이 감독의 대행의 대행 라이언 메이슨의 큰 글입니다 근데 뭐 라이언 메이슨은 그전에도 또 대행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겠지만 여하튼 참 토트넘은 버라이어티하다 그리고 대체리비 감독과 스텔린이 감독 대행이 퇴장을 당했잖아요 둘이 나갈 때 같은 복도로 나가잖아요 근데 복도도 통이 좁아요 이렇게 폭이 분명히 가면서도 둘이 트리스트코 개소가 되라고 싸우면서 막 뭐라고 뭐라고 그랬더니 거기 대기심이면 뭐 구단 관계자나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들이 사이에 섞여가지고 계속 말렸지 말렸지 길거리에서 개 산책하다가 개끼리 싸움 부는 것처럼 싸우니까 정말 그 상황이었잖아요 싸우지 봐 싸우지 봐 중간에서 그랬더니 이제 라커롬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싸우고 대체리비 감독도 들어가면서 욕하면서 계속 들어가고 스텔린이 감독 대행에도 싸우면서 들어가고 그런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죠 맞아요 경기 도중에 그렇게 터널까지 들어가서 깊숙이 카메라가 들어갔던 거는 예전에 다이어 급동 때문에 경기 도중에 똥 사려고 막 튀어 들어갔던 장면이 그 이후로 그렇게 카메라가 깊숙이 그 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갔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금방 감사합니다.